크다아악 애초에 그런게임 안해요 그런게임 안합니다 모바일게임 심지어 안해요 아예 옛날에는 했는데 어느순간부터 모바일게임 별로더라구요 어 대맞겠사아 어? 데이터도 아깝고 하벨셋에 철거옷 3 껴도 반피정도 달아요 그쵸? 방송 딜레이가 심한가? 오늘따라 방송 딜레이가 심한가보요? 타자가 느리던가 아니면 님이 딴짓하고있던가 호드릭이 안나오네 야 호드릭 여우 깜짝이야 비겁하다 친구를 데려오다니 자 그냥 갑시다 어차피 난 저거 서역 다했어 휴 휴 재밌게 놀아아아 휴 휴 젠 도가 하나 남았네 …. 자 갑시다 야 나와 아프다 아프다 매울매운아프다 저기서 호드릭인데 어째서 늪지대만 가면 놀다 가실뻔했네 아니요 근데 호드릭이 저기에서만 약한거지 다른 데서는 항상 쎄요 시리즈 이벤트만 해봐도 그렇고 밑에 서양어드로 어? 밑에 서양어드로 가도 드럽게 쎄요 아우 목아파 얘는 무기를 얘는 추리를 안터지기 때문에 센거 해야돼 센거 어딨지? 네 저거 거시기 저기 저기저기저기 저기 뭐라쿠마넙을까? 마치 망자라서 지금 댐지도 많이 나오니까 이거 납시다 역시 무이 태양의 치유를 들고 있어 무이가 그걸 쓰든가 하도 컨템플레이나 아니면은 각서를 요즘 안했어서 근데 왜 이렇게 안터지냐 오늘따라 터졌다 터지고 자 손 손 자 손 손 자 마저 터치고 꾸딱꾸딱 합시다 난 이곳에 자 자기비를 잡겠어 터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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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뽁뽁이를 빨리 터치십시다 자 시간이 없어 아 진짜 왜 안다냐 왜 안다냐 왜 안다냐 왜 안다냐 됐다 자 손 때려야겠다 그냥 그냥 손 때립시다 그게 더 빠를 것 같아 야 나쁜 손 나쁜 손 귀여운 김에 솔 좀 더 얻어가고 갑시다 별거 아니었어 네 진돌진돌님 어서오세요 고인물겜 아직도 해요 아직 고인물겜이라뇨 심지어 세일해가지고 인간이 많이 늘었어요 아 행복해 닭댄이가 많이 늘어서 행복해요 그래서 요즘 방송 못킬 때 혼자서 재촉군을 하고 있어요 잡초가 자라지 않게 꿀끌꿀끌 자 일단 왔으니까 연성로 좀 줍시다 아 나 왜 자꾸 요즘 연성로를 안줘가지고 하긴 무기가 뭐 필요했겠냐마는 음 자 어디 봅시다 유두리 질솔 이거 필요없고 하스트창 그래 이거 하나 없어 이거 없고 노왕의 대형에 뭐 이거 없고 없는거 산없이 내 이 채비 그냥 이거 없고 폭풍의 고껌 무이쌍마검 있나 일단 다 다음에 보고 이디르 벌어진검이랑 팔라내된검 이랑 어 쌍왕자는 있고 됐다 나 나 나 나 나 나 자 봅시다 무기를 무기가 나 폭풍의 고껌 있었나 근데? 잠시만 생각을 해보자 폭풍의 고껌 왠지 있던 기분이 들어 왠지 있던 기분이 들어 없는거 같네 없나? 없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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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거를 써봅시다 폭풍의 고껌을 쓴 사람이 없어서 보면은 폭풍의 고껌을 쓴 사람이 없어서 보면은 난 유니크한걸 좋아한다고 어딨지? 어딨지? 여깄다 그냥 고껌해 그냥 고껌 그냥 껌 고껌인데? 그냥 사거리 조금 더 긴 고껌인데? 물론 그만큼 공속도 느리고 오오오오오오 뭐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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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풍의 것검! 나루창이 투어! 일단 온김에 강화할거 다 해놓읍시다 일단 폭풍의 것검 어? 그리고 벌어진검 아 원만도 조금 사놔야하는데 반란의 대검도 4강까지만 반란의 대검은 반란의 대검은 4강까지만 그리고 벌어진검 이거 한번 써봅시다 약공은 약공은 똑같고 기본공격은 그냥 기본공격은 저건데? 타도? 타도? 478이라... 어? 출혈이? 잠시만 어... 두세대에 한번씩 터지네 일단 이걸로 가봅시다 일단 이것좀 써봐 아니야 이제 컨셉을 정해야할 때야 벌어진검은 다음에 쓴다 지금은 폭풍의 것검수 376밖에 안되네 잠시만 보스무기인데? 보스무기 5강인데? 어? 어? 하다 하다 법안기사도 이제 거의 400인데 일단 가봐 일단 가봅시다 어? 일단 가봐 흐흑 흑 흑 흑 흑 아무리 봐도 폭풍의 것검 그냥 룩 달려고 같아 어? 내가 무명왕 복장이 있든가? 흑 흑 폭풍의 왕이 쓰는 거긴 한데 이거는 검은 어쨌든 잠시만다 무명왕 없니? 설마 나 무명왕 없어? 소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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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 사놓은 줄 알았는데 누구 좋나? 뭐네 어? 누구 좋나보네 에헤이 됐다그럼 됐다그럼 아무거나 있지마 어 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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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갑시다 무거워서 안 되겄다 민질이 방송 들으면서 다크소울 하니 새로운 느낌이네요 제 방송 들으면은 다크소울이 힐링게임이 되죠 어 배단하잖아 이번엔 원만도 좀 모으게 아 이번엔 원만도 좀 모으게 저거 좀 하고 갑시다 시크벨트 시크벨트 왠일로 안쪽 채우지? 괜히 더 불안하네 갑시다 시크벨트 시크벨트 오우 소울 이겄쯤 adelante 네 땀 제 혜 때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기 그 시기 그게 어딨더라 아 근데 잠시만 제 출전기사라 출연 안먹지 음 잠시만요 어어? 어어 왜 자꾸 마우스가 나갔지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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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깔깔깔깔 와 데미지 소름이다 데미지 소름이다 괜찮아요 원래 이걸로 죽일 생각도 없어서 태양창 깔깔깔깔 꿀끌꿀끌꿀끌 아저씨는 너네 집에 정기좀 놔주려는 아저씨야 또 쓸데없는걸 죽여고 또 쓸데없는걸 아 근데 이거 전기 외에는 쓸모가 없는거 같애 아무리 봐도 근데 전기는 진짜 멋있다 전기는 멋있다 전기는 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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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잠불 자 대문을 상대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지크 벨트가 있으니까요 자 와라 양파기사 아 와빠 잠시 개똥만 큰다네 야 아 아 아 이거 비명 아니지 잠시만요 이거 피가 피 개똥만큼 나는데 진짜 푹찍 이제서 폭풍의 고껌들을 안 쓰는구나 상당기사 대검 좋나요?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내가 보여드릴게요 어? 굳이 이때를 기다린 건 아니고 정말 못 써먹겠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보여드리고 싶어서 우연히 얻어버렸네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거 녹아다 해야 나오거든요 원래 지금 금기가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608이네 담지가 어머 이게 검으로 보이죠? 다격무기예요 다격무기예요 흠음 이거 말고 어.. 아..이거 말고 왜 이리 노래가 안 보이니 에에에에에엥 자! 이거다 아잉 갑시다 근데 애초에 중세 때도 이렇게 큰 검들은 베는게 아니라 찍어 누르는 거였어요 도끼를 보세요 도끼 같은 거요 도끼가 날카로 떠고 나무 잘 베나 어? 어머나? 도끼리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손이 썩었네 오늘 안에 이거 어? 일단 쌍왕자까지 잡을까 했는데 택도 없을 것 같네요 게이리랑 미드를 하면 이제 쉽게 잡을 수 있는데 이제 본변이 문제네 근데 성당기사대검 좋아해 이거 물론 PVP용으로는 조금 많이 느리긴 한데 어? 저기요? 딴짓을 하지 맙시다 한대가 반피가 사라지네 네 일단 10회차라 하하하하 일단 10회차라 최종 난이도 8회차였나? 그거는 이미 진작에 넘겨서 댐지가 조금 많이 아파요 애들이 피도 많고 방어력도 높고 공격력도 많이 높고 심지어 운도 높은지 어? 워만하면 독이랑 출혈이 걸리고 음 자 갑시다 아 근데 이거 오늘 렉 너무 먼다 어? 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게임 화면이 렉이 조금 걸립니다 잠시만 나 쏠 쏠 쏠 쏠 쏠 어우 다행이다 야 일해라 양파기타 와 혼자 기적 걸고 있어 양아치 양아치 이압 이압 이야압 아휴 어 튀어 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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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히히히! 아흥 힘들었다 미니 보스한테 이렇게 죽다니 아이고 그럼 변딜은 어떤걸 하면 좋을까요? 어.. 근력 위조로 올려 쓰면은 중황을 찍으시구요 중황변딜 하시구요 또 그리고 기량 위주로 했으면 저거로 하시고 예리한으로 그리고 둘 다 비슷하게 올렸으면 숙련자 찍으세요 물론 저처럼 운도 한 70, 60, 60, 70 찍으면 망자도 쓸만한데 그럴바에는 그냥 운 스탭 보정 있는 거 쓰시고 굳이 이거 말고 여기 딴치다 쓸까? 없을까? 벌어진 거 없어볼까? 이거 근데 패링은 되나? 는 택도는 소리 여기 패링이 없네 타더리 같은데 나갑시다 자아 뭐부터 잡을까? 뭐부터 잡을까요? 아이 그래 그냥 노멀하게 어? 노야부터 잡읍시다 안그래도 지금 출혈단도라서 쉽게 잡으니까 아 진짜 저거 똥개들 순간이동은 없애야돼 야 똥개 어디니 도깨가 미쳤나 앉았다가 갑시다 이 정도는 무빙 한대는 맞았음 한대쯤이야 자아 누가 노야 부하들 아니랄까봐 결정차까지 싸대 진짜 자아 빨리빨리빨리 호잇 아아 까비 안타깝게도 한번에 보내버리기는 실패 네에이 광고용 할 수잇나 네에 kant 어헷 아아 어허 왕 현약 안와 안와 타나를 한 대도 안 맞고 안 피하고 했더니 그냥 녹아버렸네 노야는 원래 셌습니다 물론 회차가 낮으면 조금 쉽기는 한데 와봐 일단 3분의 1에서 4분의 1정도 이번에 골로 보내버리겠어 진짜 어디서 마법이야 이번에 끝낸다 이번에 끝내고 만다 용자꾸만 끄아아아 휴 괜히 사람 고생시키고 있어 갑시다 우리에겐 시간이 많지 않아요 2 3